1. 복대신 동정마리아의 부모 성요아킹과 성녀 안나 기념일 제 1독서 에레미야서의 말씀입니다.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나는 너희를 이 성읍에서 하나 저 가문에서 둘씩 끌어내어 시온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희에게 내 마음에 드는 목자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너희를 지식과 슬기로 돌볼 것이다. 너희가 그날 그 땅에서 불어나고 번성하게 될 때 주님의 말씀이다. 사람들은 더 이상 주님의 계약교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을 마음에 떠올리거나 기억하거나 찾지 않을 것이며 다시 만들려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때 그들은 예루살렘을 주님의 옥좌라 부를 것이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아 예루살렘에 모일 것이다. 그러고는 더 이상 자신들의 악한 마음을 고집스럽게 따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복음 마테오 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씨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채물의 유혹이 그 말씀의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백배, 어떤 사람은 예순배, 어떤 사람은 서른배를 낸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때때로 많은 신자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 말씀이 삶에서 무엇을 포기하거나 바꾸도록 요구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만일 의사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살려면 자신이 그토록 좋아하던 것을 포기하여야 하고 몸을 밴 습관을 바꾸어야 한다는 말을 듣는다면 말입니다. 그때 의사의 말을 듣고 그저 가만히만 있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의사의 말을 곰곰이 대내며 생각과 삶의 태도를 바꾸도록 애쓰겠지요. 왜일까요? 바로 살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하느님 나라를 준비시키는 하느님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어떤 힘을 일으키나요? 예수님의 비유를 살펴봅시다. 길,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으로 비유된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모두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좋은 땅을 가진 사람은 들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길, 돌밭, 가시덤불이 가지지 못한 아주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깨달음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진 신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들음으로써 깨달음을 얻어 생각과 삶이 변화되는 열매를 맺습니다. 과연 무엇에 대한 깨달음일까요? 바로 하느님 나라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하느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느님 나라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깨달음입니다. 말씀으로 자신의 구원을 바라보게 되고 살고자 생명을 얻고자 아무리 어렵고 힘든 말씀도 귀엽고 열매로 맺어냅니다. 마치 환자가 생명을 얻고자 의사의 아무리 어려운 지시사항도 모두 해내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오늘 복음이 알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을 주의깊게 살펴봅시다.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악마는 어떻게든 우리 마음에서 하느님 말씀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악마에게 하느님 말씀을 빼앗긴 이들은 믿음으로 하느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전혀 떠올리지 않고 살아갑니다. 믿음은 오로지 현세적인 것만을 얻으려는 도구로 쓸 뿐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이런 신앙인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현세만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희망을 걸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인간 가운데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구원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여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외면하며 살아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지 하느님 말씀이 내 안에서 싹 사라져버린 삶이 참으로 하느님 나라를 준비하고 있는 삶인지 성체 앞에 앉아 곰곰이 생각하여 보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을 일으켜 말씀이 열매를 맺는 은총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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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